26만 381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상신전자입니다. 상신전자의 테마는 전기차 부품 전자파이. 가. 있습니다. 상신전자. 은. 는 동사는 가전제품의 전자파. 노이즈를 제거 또는 감쇄하는 에미. 일렉트로 매그네틱 인터피런스. 필터를 주력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에미 필터와 함께 원재료와 생산공정이 에미 필터의 코일과 유사한 리액터 일부 생산하고 있음 가전기기. 신재생에너지 및 전장 부품의 고효율 제품이 확대 적용될 경우 기존 에미 필터 시장 외 리액터 시장이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전자부품 전문 업체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미. 일렉트로 매그네틱 인터피런스. 필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음 대시 전력변환과 에너지 절감 부품인 리액터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기와 에너지저장장치. S. 를 통해서도 매출이 발생함 대시 노이즈 필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및 베트남 소재법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 LG전자와 삼성전자임 재무 대시 리액터의 수출 부진에도 전방 가전산업의 성장에 따른 노이즈 필터 및 코일의 국내외 수주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연자 대 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원가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외화 관련 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전기차 관련 리액터의 사업 확대가 기대되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산업의 교체 수요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상신전자의 시가총액은 45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상신전자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닥 1375위입니다. 상신전자의 상장주식수는 1424만 4718주입니다. 상신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상신전자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4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4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27배, 2490원이며 배당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번지억원, 31억원, 1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번지억원, 21억원, 21억원입니다. 상신전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7번지 04%사인이고 유보율은 438.1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신전자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1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75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5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신전자의 종가는 3,170원이며 주가가 상신전자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신전자의 종가는 3,170원이며 주가가 상신전자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1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상신전자은은 거래량 2만 440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550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265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3,2204주, 한국증권에서 1,700일 흔내조, 메릴린치에서 1,76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93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216주, 한국증권에서 2,205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1,800의 순주, NH투자증권에서 1,500의 흔두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30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 상신전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전기차 및 차트 분석